베베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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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레이타임 브로디, 아빠랑 목욕하자 어? 브로디가 어디갔지? 핀, 형아 못봤니? 핀, 저리 가 핀, 하지마! 형아 들킨단 말이야 음, 브로디가 없으니 알 수 없군 보물은 아빠 혼자 찾으러 갈 수밖에 없겠는걸? 우와, 보물이요? 히히 쉿, 해적이 이쪽으로 지나간 것 같아 음? 보물을 갖고 이쪽으로 달아났나 봐요 어? 아빤 좀 무서운데? 걱정 말아요 용감한 브로디 해적이 있으니까 브로디, 아빤 너만 믿는다 음, 따 우리는 해적요, 호호 바다로 가자요, 호호 숨겨진 몸을 찾아서 바다로 가자요, 호호 하하하 하하하 멋진 해적에겐 모자가 빠지면 안 되지 어, 모자 없는데 여기 있지 해적 모자 야, 해적 모자다 가만 빠진 게 있는데 어, 뭔데요? 해적 수염도 달면 멋질 것 같은데 자, 하하 짜잔 하하하하 나는 해적 대장 브로디님이시다 예, 대장님 음? 으악 어, 어 어, 어 브로디 대장님 파도가 심하게 치는데요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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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빠 괜찮아요? 으차 물론이죠, 대장님 어, 그런데 저 멀리서 뭔가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, 어 뭐가요? 으차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, 대장님 으음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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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종이는 분명 해적들의 보물지도? 이야 어서 지도를 따라가봐요 좋습니다, 대장님 보물을 찾으러 출발 우리는 해적 우리는 해적 머리엔 모자 쓰고 머리엔 모자 쓰고 두 손엔 노를 쥐고 두 손엔 노를 쥐고 보물을 찾으러 렛츠고 으악 브로디 대장님 저기 뭔가 보이는데요 헉 보물이다 보물 해적이 숨겨놓은 보물이 틀림없어요 헤헤헤 숨겨진 보물? 넌 내꺼야 우리는 해적 요 헤헤헤 바다로 가자요 헤헤헤 숨겨진 보물 찾아서 바다로 가자요 헤헤헤 우리는 해적 헤헤헤 하하 보물 찾기 성공 헤헤 해적 오리 니가 바로 보물이었구나 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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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어 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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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하고 또 만나요